안녕하세요 옥자리집입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시간입니다 제가 미니벨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브롬턴에서 브롬턴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전기자전거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브롬턴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 매장에서는 브롬턴을 판매할 수가 없고요 브롬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대구에 있는 모노클 자전거를 이용해 주시면 정말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받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옥자리집에서 소개시켜주셨다고 하시면 잘해 주실 거예요 저랑 친한 사장님이신데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자 안에 내용물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배터리입니다 이게 배터리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또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앞에 캐리어블럭을 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빼는 건가? 아무튼 저는 잘 모르는데 아직 저도 이게 배터리가 뭔가 빠지는 느낌인데? 그리고 이쪽에 파워버튼이 있겠죠? 파워버튼이 있고 라이트같이 생긴 게 있고 이게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게 있고 파워 1,2,3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브롬톤은 이렇게 펌프가 있어요 펌프 펌프가 들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충전기네요 충전기 그리고 이거는 시포스트에다가 꼽는 건데 한번 저거 꼽아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색상을 브롬톤은 또 컬러가 중요하니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빼야되나? 아 안장을 빼야되네요 브롬톤 전용 안장 옛날에는 여기 브롬톤 모양이 있었는데 어 여기 있네요 여기 브롬톤 모양 브롬톤 모양 보이시죠? 브롬톤 안장 대부분은 이 순정 안장은 사용 안 하잖아요 저는 브룩스 안장으로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주문한 레이싱 그린 컬러의 브롬톤 일렉트릭 모델입니다 와 색상이 무광이고요 초록색깔 이건 레이싱 그린이라고 합니다 역시 브롬톤은 영롱한 것 같아요 형제 제가 집에서 타고 있는 자전거도 C라인인데 C라인 옐로우 색상을 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아내를 주기로 했고 저는 전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잠가가지고 하면 되고 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원래는 가방을 다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브롬톤은 이 부분에다가 배터리를 달 수 있게끔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꼽으면 어 장착이 됐죠? 이렇게 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장을 쭉 올리고 C포스트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어이차 이렇게 해서 잠가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삭 들면 브롬톤 세팅 완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미 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일주일에 한 브롬톤으로 1, 2회 정도 제 자전거로는 거의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고 이 브롬톤으로는 아내와 함께 1, 2회 정도 주에 운동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직접 타보고 나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기존 브롬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가감 없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판매하는 모델은 아니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조금의 주관성이 들어간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뭐 하나도 바꾸지 않고 일단 딱 순정상태 그대로 해서 한번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 방식이 슈레더 방식입니다 바람은 지금 현재 슈벌벨 레이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지금 공기약은 적혀있는데 안적혀있나요? 여기에서 있어? 110psi 95에서 110psi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저는 95이니까 100psi까지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브론터는 전륜이 있겠네요 모터가 앞바퀴 쪽이 있어요 그래서 타실 때 주의를 좀 하면서 타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새자전거를 받으면 바람이 안 들어있습니다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오른쪽 그룹으로 들어가죠 깜짝하네 이거를 끊죠 아 두칸 파워가 안 바뀌네 얘는 뭐지? 전력 아니야? 배터리 전력? 이거 뭐야? 라이트? 라이트는 없는데요? 가방은 방수가 되는 재질 같대요 방수가 되는 재질 같고 이 앞에다가 조금 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근데 왜 꺼졌지? 일단 2단 3단이 될 것 같은데? 1단 2단 3단이 될 것 같은데? 응?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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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일단 그냥 타 볼게요 뭐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배터리 그거를? 뭐 사용하냐고? 기어 세팅도 앉아있어가지고 기어에서도 소리가 나고 배터리도 그냥 꺼져 버렸는데 이거 뭐... 이게 뭐 있나? 이거 빼는 거 같아 내가 아까 이거 뭐 눌러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봐봐요 전화해서 물어봐봐요 전화해서 물어봐봐요 제가 주문한 자전거는 일단 4단짜리입니다 4단짜리 4단짜리 저는 지금 6단짜리를 차고 있는데 브론토는 기어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자전거는 사실 전기가 되니까 기어가 많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주문을 했고 또 그래서 제일 저렴한 모델로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저렴해도 600만원이에요 가격이 너무 사악한데 브론토이니까 타야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될 부분이 많겠죠 근데 이제 브론토는 여기다 가방을 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가방 대신 배터리를 달아야 하니까 가방을 다른 곳에 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또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전기가 안되니까 전기를 좀 전기를 좀 계속해요 뭐 당연히 자전거에 전원이 공급이 안되겠죠 이게 아 이게 저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여기에 고무마개가 있는데요 고무마개를 빼야된대요 안그러면 안된대요 이게 빠지는 거예요 고무마개가 고무마개 빼야되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단자가 단자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껴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꽂아서 치즈 당기시면은 이런식으로 다시 딱 세게 세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켜야되고요 아 그러면 바로 이제 전원이 듣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1단 2단 3단 0단 1단 그리고 라이트가 들어오게끔 할 수 있고 오토로도 할 수 있고 오토로 하면은 시간으로 하는거겠죠? 근데 지금 낮인데도 켜져있는거 보니 뒤에도 들어오나? 어 뒤에도 들어온데? 역시 전기자전거는 여기에 라이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도 딱 들어오게 됩니다 자 꺼보겠어요 켜습니다 켜습니다 어 좋아요 그럼 제가 다시 테스트 라이딩을 장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라이딩이니까 테스트 라이딩이니까 테스트 라이딩이니까 제가 테스트 라이딩을 한 10초 정도 해봤는데요 이게 1단으로 보면은 거의 느낌이 안나요 일단은 못탈 것 같아요 2단 3단 정도는 놔야 아 전기를 지금 타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정도거든요 제 성격상 2단 아니면 3단을 놓을 것 같은데 주로서는 3단을 놓고 탈 것 같고 그리고 뭐 롱텀 리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조립만 하고 분위기만 본거고 내일이나 해가지고 제가 테스트 라이딩을 한번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구매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정상태 순정상태 그대로의 자전거를 한번 무비를 대볼게요 지하 엄청 무겁습니다 부서질 수도 있어요 이거 만약 그렇게 안 무겁 16.7kg 16.7kg 이 정도면 가벼운 건가 무서운데 가벼운 거 아니에요? 가벼운 건가 비인형 일반 공급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철티비가 한 14 15 이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MTB보다 조금 무거운 정도 되겠네요 알루미늄 MTB보다 조금 무겁다 그리고 하거나 차에 싣거나 뭐 할 때는 크게 부담스럽다 한정만 빌리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